한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델리TV 2023년 상반기 특집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은요. 스탁 엔조이 주식 즐겨라. 이 방송은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은요. 토요일날 동시간대 즉 토요일 밤 11시에도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재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오늘 방송을 놓치시더라도요. 항상 토요일 밤 11시에 저를 또 만나 뵐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요. 날씨가 약간 좀 쌀쌀합니다. 마지막 꽃샘추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만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고 좀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전화하고요. 두 번째는 문자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 증권 방송을 보시다 보면요. 전문가를 사칭해서 여러분들한테 노란톡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운영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종목 준다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저를 도용해서 카톡이 3개가 운영. 그러니까 노란톡이 3개가 운영이 됐었는데요. 어쨌든 이델리 TV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거기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최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게 2, 3년 전부터 있어 왔던 일인데요. 이게 잡초 같은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신종 보이스피싱이 새롭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요즘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전화를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주식하십니까? 이러면서요. 내지는 문자 있잖아요. 문자. 내일 아침에 시주가로 공략할 종목 그래서 그걸 보고 있다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는데요. 그걸 또 아침에 그걸 보고 계시거든요. 요즘 에코프로도 추천하잖아요. 그런데요. 보시면 물론 주가가 움직여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저녁에 문자가 오는데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 간 그런 종목들 그렇죠? 그런 종목들은 문자를 보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건요. 저희들은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추천합니다.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방송에서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요. 문자로 보내든가 아니면 또 직접 전화가 옵니다. 목소리가 아주 좋은 젊은 남자가 전화를 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거요. 보이스피싱이에요. 여러분들 그 친구들한테 한 번 엮이게 되면요. 여러분들 계좌는 다 털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요. 지금요. 이게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전화와서 주식하십니까? 그러면요. 더 얘기할 거 없이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꼬임에 여러분들은 공짜 심리인데요. 공짜 심리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한 번 걸리시면 어쨌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요. 물론 이제 그 주식을 이용해서 종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일단 편안하게 한 다음에 결국에는 여러분들 계좌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놓고 결국에는요. 다 털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입니다. 물론 이제 본거지, 이 친구들의 본거지는요. 바로 저 멀리 중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유념하시고요. 예전에는 뭐 이제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뭐 그렇게 해서 에이팅기에서 돈을 빼고 이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계좌에 있는 돈을 자체를 그냥 증강과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를 해버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저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전화하고 두 번째 문자 그냥 무시해버리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요. 오늘도 함께 할 그 타이틀은요. 스탑 엔조인데 늘 말씀드리지만요.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누구한테 의지를 했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면서 고정 채널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이제 채널을 증권 방송이 되게 같이 몰려 있잖아요. 방송 채널이. 그래서 여러분들 리모컨으로 툭툭툭툭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갑자기 이 친구도 나오고 저 친구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저를 딱 보니까 어? 이거 재밌네. 그러니까 끝까지 보시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왜 증권 채널을 자꾸 돌릴까요? 그건요. 혹시 혹시 좋은 거 없나 이렇게 혹시나 하고 들어오시는데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좋은 게 있으면 자기들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15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 방송의 원 타이틀은요. 뭐냐면요. 대가들의 투자 비법입니다. 그래서 대가들의 투자 비법. 저는 대가는 아니고 그냥 개인 투자자인데 여러분들보다 그냥 조금 더 아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 기법인 거죠. 비법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늘 똑같은 이야기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좀 이런 거. 색깔이 좀 다른 건 뭐냐면요. 한 가지 짚어가자면 삼성전자라는 종목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6월 상반기에 몇 명이 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600만 명이 샀어요. 600만 명이. 그때도 1월부터 6월까지 통계가 600만 명이 삼성전자를 사셨다고. 10만 전자 간다고. 그런데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주당 얼마에 있었냐면요. 2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산수를 공부합니다. 200만 원이었어요. 그때 BPS가 40만 원이었어요. 그럼 BPS 두 번 더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80만 원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종목이 200만 원이었어요. 한 주에. 그러다가 시가총액 1위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주식 역사 400년 역사 이래. 각 나라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액면가 5천 원짜리를 50대 1로 100원짜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을 어떻게 만드냐면. 어떻게 만드냐면 4만 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싸구나. 한 주에 200만 원 할 때는 나는 전혀 돈이 없어 살 수 없었던 이 위대하신 이 삼성전자를 나도 매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래서 얘가요 여러분 원래는 80만 원짜리라니까. 그러니까 즉 100만 원쯤에서 던져야 되는 이 종목이 좋다 이거예요. 200만 원에 샀다고 칩시다. 200만 원을 50대 1로 하면 4만 원인데. 여러분들이 얼마에 사시냐면 10만 전자 간다고 7만 원, 8만 원에 매수했었다는 거죠. 그걸 바꿔 얘기하면 400만 원에 사신 거잖아요. 400만 원에. 그리고 무수히 많은 나라들의 어떤 시가통액 1위 종목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무슨 액면가 5천 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만듭니까. 저는 거기에 너무 좀 충격을 받은 거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여러분들 대주주 지분을 보면 이제 20% 딱 이렇게 멈춰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분기 실적도 어닝 쇼커 나왔고 물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주가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어닝 쇼커가 나왔으면 삼성전자는요. 폭락을 해야 맞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감사 안 해서 오히려 더 좋은 그걸 호재로.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 삼느냐 문제 삼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왜 내가 삼성전자 말씀드리냐면 2차전지 지금 에코프로라는 종목 있잖아요. 그 종목 오늘 많이 빠졌죠. 그 종목을 지금도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대출로 받아가지고 에코프로에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지금 똑같은 현상인데요. 에코프로가 100만 원 간다 이런 소문들이 나오면서요. 지금이라도 나는 대박 거지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요.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된다니까요. 보세요. 얼마인지. bps를 보시라는 말씀을요.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수당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잘 보실게요. 이게 어제거든요. 어제. 종목이 뭐냐면요. 저기 디스플레이 택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다시 한 번 저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디스플레이 택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날짜가요. 4월 11일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4월 11일은 어제입니다. 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는 건데 디스플레이 택. 여러분들 보시는 건요. 분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분봉. 오케이. 분봉.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보실래요.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죠. 당구장 표시. 거리랑 들어오면서요. 녹색 화살표는 그렇죠? 오버슈팅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예요. 여기 보면 3.52. 사실 윗고리가 여기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가 그러니까 시가로부터 그렇죠? 거리랑 동반해서 3.5%가 동반하게 되면 동반하게 되면 일단 매수 신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종목을 내가 살까 말까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장부 보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요. 대주주 지분이 33%. 삼성전자 보세요. 20% 돼 있어요. 19% 되면 회사를 아무래도 분할해야 되겠죠. 그렇죠? 외국에는 그런 예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따로, 모바일 쪽 따로, 가전 쪽 따로. 이게 다 따로따로 분할해서 다시 재상장한다고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이 합장하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100원짜리잖아요. 그게 6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에 지금 사시는 거예요? 600배에 사시는 거예요. 600배.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나 에코프로 이런 종목은 추천하거나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2천여 개 종목 중에서 내가 사야 될 종목이 있고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이 있고 그러니까 대중들이 다 어느 한 곳을 바라보면서 우르르 몰려갈 때 나는 뒤로 빠져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꼭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채널을, 리모컨을 들고 자꾸 누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보면요. 대조지 지분이요. 여기 지금 33%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안정성 지표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를요. 그냥 뭐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아주 수백 번, 수천 번을 이야기해도요. 여러분들은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각인한다고 그랬죠. 뼈에 새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거든요. 다시 한 번. 이거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고요. 이건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여기 보세요.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퍼센트가 800% 넘으면 이런 종목들은 오케이. 그러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런 걸요. 집중 뭐라고 그래요? 투자라고 그래요. 집중 투자. 집중 투자. 주식하는 새인들, 세상 사람들은 이 집중 투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뭐라고 써요? 노릇방에서 쓰는 용어. 몰빵 이런 거. 올인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 거 쓰시면 안 되고요.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거예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33%라는 건요. 이게 이 친구가 20% 이하가 될 때까지는요. 계속 이 친구를 목표가를 정해놓고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를 좀 잠가 보게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요. 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는 겁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자, 여기 이제 뭐라고 쓰이냐면요. 검정색으로 써 있어요. 그걸 흑자라고 합니다. 흑자라고 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써 있으면 적자고요. 흑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때는요. 자, 영업이익이 66억에서 그 다음 해에 39억으로 줄었어요. 뭐 거의 뭐 한 반토막 가까이 지금 내려갔죠. 그럼 이게 위험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색다르게 보자고요. 그냥 흑자. 흑자면 되는 거예요. 흑자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거는요. 부채 비율 유부율이라는 건데요. 제가 여기다 좀 동그라미를 쳐서 올게요. 자, 부채 비율 유부율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 회사가 부채 비율 9%입니다. 그리고 유부율이 1726%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요. 얘를 한번 쳐다봐야 돼요. 이 친구를 봐서 뭐를 지금 비교를 합니까? 안정성 지표하고 비교하실 때 우선적으로 보는 건 안정성 지표죠.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쓰냐면요. 9%예요. 9%. 여러분, 상장된 회사가 빚이 말이에요. 부채 비율이 9%예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개인 투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5,150만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빚은 얼마입니까? 빚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시는데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신다고요? 빚을 얼마 내셨습니까? 9% 냈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지는 않죠. 10억짜리면 한 8억이나 6, 7억 이렇게 대출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 이자만 갚다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런데 이 상장된 회사가요, 이 회사가 지금요, 보면 부채 비율이 9%예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 디스플레이 택이라는 종목은요. 대단한 회사죠. 정말 놀라운 회사죠. 쇼킹한 회사죠. 그렇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거. 너 이름이 뭐니? 이거 BPS입니다. 이쪽으로 쭉 와서요.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를 좀 쳐서 이렇게. 그리고 얘가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 직접 숙여요. 9, 1, 3,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BPS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청산가치라고 그랬어요. 청산가치. 네, 청산가치. 여러분들 보시는 그저 재무제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EPS 보고 퍼도 보고 여러 가지 봅니다만 제가 보는 건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하나하나 체크를 안 해봤을까요? 이거를 알고리즘 만들어서요. 하나하나 다 돌려봤겠죠. 그러나 별 효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한 가지 더 힘줘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요. 증권맨 출신이 아니고요. 프로그래머 출신이에요. 응용 프로그래머. 잘 보세요. 얘가 지금 뭐라고 쓰이냐면 BPS가요. 9,133원인데요. 그냥 저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딱 두 번만 더 해보자. 두 번만. 두 번만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시죠? 그러면 2대1,2 TV. 이보다 쓸게요. 2대1,2 TV에 들어오시면요.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방송 VOD 무료로 시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9,000원입니다. 9,000원 잡고 9,288,000원인데 이 종목의 목표가는 어떻게 잡느냐. 1만 2,500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셨죠? 1만 2,500원이라고. 다시 한 번. 1만 2,500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잡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얘가 20% 내려갈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매수를 해서 1만 2,500원 갈 때까지 그냥 들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안 돼, 안 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거리랑 물고 들어오면서 분봉해서 여러분들 아까 보셨듯이 그와 같이 오버시팅, 즉 휴수를 날리는 거죠. 3.5%.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요. 3714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아셨죠? 3%에 초과되는 퍼센트가 나오면서 분봉해서 장대양봉인 거죠. 나름대로. 그리고 거래랑 동반되면서 그러면 매수를 이때 하시는 거고요. 매수를 이때 하시는 거고 매도는 이때 하는 건데요. 이 격차가 여러분들은 우리는 뭘 찾냐면 7%를 찾아가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돼요. 대주주집은 중요한 거고요. 안정성 지표 보시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 흑자야 된다고 그랬고요. 부채 비율과 유부율이. 이거 기준은 150에 1000%입니다. 150에 1000. 그리고 이쪽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9000원. 무조건 두 번 더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놓고요. 이런 종목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우량주라는 걸 뭘 얘기할까요? 우량주. 우량주는요.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우량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량주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기쁨을 줄 수 있는 내 계좌가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관심 종목이라고 있어요. 관심 종목. 관심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 내가 이야기하는 홈트레이딩 시스템. PC 매매죠. 휴대폰이 아니라. 여기다가 보관해 놨다가 아침에 아침에 이렇게 봤더니 갑자기 분봉해서 거래랑 동반해서 딱 3점으로 통과시키면 그때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편안한 매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정적인 매매인 거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좀 보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분명히 나와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가는 척하다가 밑으로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담봉을 만들어요. 밑에 보실래요? 거래량이 없죠. 그렇죠? 거래량 없죠? 여기 지금 금액대 보면 6,700원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12,500원짜리라니까요. 12,500원 갈 때까지요.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때마다 매수에서 편안하게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지금 보셨죠? 멀쩡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대주주 지분이 20% 이상이 된다고요. 그리고 뭐 봤어요? 안정성 지표 괜찮다고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 꾸준하잖아요. 부채비율. 아니 9%예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신청하시는 여러분들보다도 이 회사가 빚이 적어. 그래요. 나도 대단해요. 디스플레이 때 그러죠? 그냥 믿으세요. 써 있는 대로.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내가 이 회사 들어가서 장부를 뒤져보지 않았으니까 그다음에는 유부율이에요. 유부율이. 유부율이 1,00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PPS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런데 얘가 저렇게 발생해서 내가 매수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안 가. 그러면 감사하다고요. 다시 한 번. 뭐라고 얘기했어요? 감사하다고. 이 부분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거 추가로 매수하죠. 그다음에 거래량 약간 동반시키면서 거래량 없이 쓱 움직이네요. 쓱 움직여요. 소리 없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한 번 볼까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타나네요.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위치까지 옵니다. 잘 보세요. 이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했어. 그런데 질질질 흘러내려.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쓱 한 움직이다가 확 올라갑니다. 그렇죠? 거래량 분반에서. 그런데 이 부분도 3.5예요. 여기 4.93이라고 써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녹색 화살표는 뭐라고요? 오버슈팅. 즉 3.5%를 날리는 거야. 얘도 뭐요? 그래. 얘도 3.5%를 날려버리네. 오케이. 됐죠. 땡큐. 1, 2. 원래 내가 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게 다시 한 번 나오면요. 여기서 매도 하셔도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 꽤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어제 말이에요. 디스플레이 택이 실제적으로는요. 저는 언제 샀냐면요. 한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매수를 했거든요. 왜? 저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 2일간? 2일간? 안 가네? 괜찮아요. 왜 괜찮다고요? 대조주 지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안정성 지표. 부채비율, 유부율.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그 종목들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서 봤더니 그 기준에 벗어난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빨리 떠나셔야 돼요. 떠날 때는 말없이 우리 현미 선생님이 일단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없으면 간 줄 알아 떠날 때는 말없이 아셨죠? 오케이. 그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렇게 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볼까요? 보이시나요? 그렇죠? 여기 저기 쌍둥이 빌딩이에요. 여기 되어 있는 쌍둥이 빌딩이에요. 그렇죠? LG 본사 건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잘 보세요. 이거를 저기 무역센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보실래요? 다시 한번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녹색 화살병. 1, 2, 3. 그리고 이 자리가 14% 금방 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 표시가 뭔지 알아요? 그만해 매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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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면서 야 죽인다 멋있다. 여기서 매수하고 싶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일봉 차트를 보던 분봉 차트를 보던 지금 이 동학개미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에코프로 사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100만 원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대로 가시는 거예요. 너도 사고 네도 사고 다 사요. 그렇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뭐가 주고 계세요? 그럼 삼성전자. 뭐가 주고 계세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참 착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 한 사람 있죠. 대조주는 좋겠죠.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렇죠? 제흥 씨는 좋겠어요. 그렇죠? 고마워요. 그러나 저는 철저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확인할 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갔어요. 그 퍼센트가 몇 퍼센트일까요? 14%입니다. 14%. 그냥 잠깐. 쉽게 얘기하면 하루에 14%.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가능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이게 나타나죠. 오버슈팅 3.5. 그리고 이 고동세 과설퓨는 뭔지 알아요? 과열이라는 거죠. 여기서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끊어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어요.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빼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린스펀이라고. 번행기 이전에 FRB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패드 의장. 패드 총재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 총재였다고요. 그린스펀이라고. 그리고 번행기가 잡고서 막 헬기다 돈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제닛 옐런이었어요. 그 다음에 파월이고. 파월 이전에 제닛 옐런이 지금 뭐예요?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정부 장관이에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CPI 발표, PPI 발표 이런 걸 보면서 변동성이 막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추구하는 매매는요.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냥 귀 막고 입 닫고 눈만 뜨고 살 때 표정을 짓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자리는 OR밴드라고 해서 과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일단 그만 손을 떼는 거예요. 아시죠? 그만.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손을 떼는 거예요. 이 자리가 나오면. 이거는 과열 구간이에요. 그리고 끝. 게임 끝. 그리고 거래량도 줄어들죠. 그렇죠?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심 종목들. 쉽게 얘기하면 디스플레이 택이나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다가 장중에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싯대 들인 것처럼. 여러분 낚시 가면 낚싯대 한 대에만 가져가지 않잖아요. 요즘은 낚싯대 막 다섯, 여섯 개를 들여놓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관심 종목이요. 찌 물려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뭔가 입질을 딱 하면 잡아당기는 거지. 이 손맛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죠? 봤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량주라고요. 이런 종목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도 2차전지? 이거 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챕피티와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꼬그라지겠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정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항상 명심할 거 아셨죠? 명심할 거 기준과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요. 여러분들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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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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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 저는요 저멀리 대전에서 여러분들 뵈러요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전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의 어떻게 되면 심장이잖아요. 심장인데 지방에서 오시기가 참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은 아니고요. 대개 한 10분에서 12분 정도만 지금 모셔다 놓고요.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괜찮아요. 그냥 요즘 봄나들이 한다고 오셔서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다음 차트를 넘어가서 볼게요. 저쪽에 지금 왼쪽 상단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음악 AI 관련주 지니 뮤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일봉 차트. 일봉 차트에도요. 뭐가 표시되어 있냐면 일봉 차트에도요. 녹색 화살표가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분봉에서는 3.5라고 그랬죠. 일봉에서 저 표시는요. 그래요. 3, 7일 써요. 즉 종가가 7% 이상 그리고 고가가 14%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거리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쉽죠.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니 뮤직이라는 종목을 여기서 사서 그냥 떨어지면 또 사가지고 쭉 가서 목표가 정해놓고 거기서 매도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주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지금 방금 말씀드린 디스플레이텍이라고 하는 아주 우량주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저는요. 우리나라에 코스피 코스닥 상장된 한 2천여 개 종목을요. 하나도 안 믿어요. 하나도 안 믿어요. 그냥 누군가 어느 날 갑자기 9시 15분 16초에 갑자기 돈을 들고 확 장대양복을 만들면서 거리랑 들어오면요. 그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물이죠. 일봉에서는. 일봉에서는 이게 결과물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그런데 얘는 정상적인 종목 아니에요. 지니 뮤직은. 아시겠죠. 나는 지니 뮤직 갖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제 기준. 내 원칙은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보면요. 그냥 한 번. 한 번 훅. 그러죠. 그리고 없어요. 거리랑. 그리고 훅. 그렇죠. 보이시죠. 똑같이 움직이죠. 아까 분봉 설명해 드렸던 거랑 일봉이랑 보면 똑같아요. 맞죠. 맞잖아요. 똑같이 움직여요. 이해 가셨어요. 똑같아요. 일봉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종목이나 그냥 얘들아 모르겠다. 안 가면 많은 거고 가면 좋은 거고.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 이게 아니고. 그다음에 주봉이에요. 주봉에서 보시면 멋지죠. 주봉에서 보면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위치거든요. 터널 라운드도 했고요. 여기 거래량만 좀 붙어준다고 그러면 주가는 진짜 힘차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차트 맞아요. 이거를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정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런 말 있잖아요. 입은 누워서도 말은 세워서 하라고 그랬다고.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얘는 괜찮아요. 35%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얘가 잘못됐죠.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과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이게 뒤집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은 거예요. 집에 출출해서 집에 있는 나무라고 이렇게 해서 가끔 저녁에 양푼에다 밥 비벼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짜서 못 먹어요. 그렇죠. 맵고 짜서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더 넣어요. 그걸 물타기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왜 밥보다 고추장이 많냐고 말씀드리냐면요. 예전에는 이 부채 비율이요. 이게 지금 이 자료를 제공하는 데가 fnguide.com이라는 회사인데 오케이. 그런데 fnguide.com에 또 이 정보를 제공하는 또 회사가 상장된 회사가 아니라 주관사예요. 주관사.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친구들이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부채 비율이 많아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가 대주주 지분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안정성 지표인데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는 괜찮아요. 이때는. 18년, 19년, 20년. 이때는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얘는 아니라니까요. 손도 대서는 안 된다고요. 다시 한 번. 손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손도 대지 말라고요. 저는 손도 안 돼요. 영업이 괜찮은데요? 그래요? 그리고요. 부채 비율이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요? 유부율이요? 그러니까. 여기를 크게 한 번 비칠게요. 부채 비율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184%라고 쓰여 있죠. 웃기지 않나요? 그 옆에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전년도에는 54%였어요. 51%, 54%였다가 갑자기 184%로 확 바뀌어버리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니 뮤직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사지 마. 나 하지 마. 나 여기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 얘기죠. 안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채 비율은 뭐라고요? 150% 이하여야 된다. 그냥 진짜 말로 내가 얘기할게요. 여기 이거를 하나를 가지고 부채 비율 150% 이하를 하나를 가지고 기준을 잡는 원칙을 찾는데 몇 개월 걸렸을까요? 하루 이틀이면 이게 찾아냈을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2천 개 종목을 무작위로 다 돌려받겠죠. 그러니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이미 그 기준에서 멀어져 버리면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빼라. 파티가 한창일 때. 오케이? 에코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린시퍼네 그랬습니다. 누가 뺄까요? 그들이 빼는 거죠. 파티가 한창이었죠. 팬데믹 이후에 주가 엄청 갔죠. 동학게임이 나왔죠. 서학게임이 나왔죠. MBC세대 나왔죠. 피터 나왔죠. 영끌 나왔죠. 그 파티가 한창일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접시 빼려요. 돈 못 먹게. 자, 다음 종목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IWIN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괜찮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괜찮은 종목이에요. 같은 음악과 관련된 AI 관련주인데 얘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시라는 말을 쓸게요. 제시. 그냥 지켜보시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 IWIN이라는 종목이 일봉에서 일봉에서 그죠? 일봉에서 이와 같이 크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돈, 돈, 돈. 여기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 거리랑 뭐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이런 거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이건 뭐예요? 그냥 작전. 늘 그냥 작전 중이야. 늘 그냥 세상은 작전 중이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면요. 이건 뭐라고요? 얘는 뭐라고요? 얘는 뭐라고요?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종가가 7% 이상에 고가가 14%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AI 관련, 첫 GPT 관련된 종목들을 막 제시를 해요. 이 종목, 이 종목, 이 종목에서 한 10개, 20개를 제시하는데 그 제시하는 종목들을 제가 체크해서 보니까 그래요. 그중에 하나는 있어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20개를 추천하는데 2, 3개는 괜찮더라. 그 나머지 17개, 16개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종목들을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야기 한참 나오는 2차전제 관련주예요. 전기차라는 게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전 세계적으로 한 5%밖에 안 돼요. 전기차.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살 때 보조금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비싸겠죠. 내가 5년간 탔어요. 그러면 배터리라는 거는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차값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전기차 타시는 분들 좀 더 진화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촉이 당기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한 50%가 전기차를 탄다고 생각해요. 전기는 뭐로 만들어요? 화력발전이잖아요. 화력발전. 결국에는 기름떼서 전기 만드는 건데. 아니 전 세계인들이 50%를 그걸 타면 그러면 매연을 줄인다고. 아니 그럼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해야 될 거고. 그럼 전기값은 안 올라가겠어요. 전기료는. 전기료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요. 2차 전진차 넘어가고요. 2차 전진차까지는 안 갈 거예요. 아이윤인이라는 종목. 이것도 음악과 관련된 AI 관련된 데요. 1봉 보니가 어때요.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후다닥 튀죠. 그럼 이제 뭘 보아야 될까요. 그렇죠. 자 주봉입니다. 아까 종목하고 똑같아요. 진희미즈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왜 얘는 자꾸 뭐라고 했어요. 걔는 괜찮은데. 똑같지 모습이. 주가 후두두둑 떨어지다가. 차트를 봐봐요. 아까 그 차트랑 얘 차트랑 달라요. 그렇죠. 거래랑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얘 이쁘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자면요. 터널 아운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터널 아운드. 그러면 얘는 목표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요. 지금 가려져 있는데요. 이쯤은 어디겠죠. 여기요. 여기 고점 부분 있죠. 고점 부분. 2천 원짜리인데 목표가 얼마입니까. 6천 원까지는 가겠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괜찮잖아요. 절대 이러지 마세요. 사가지고 가만히 들고 세워라 내워라. 나는 직장인이에요. 나는 자영업해요. 뭐 이러지 마시고요. 아까 일봉에서 보셨듯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움직일 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분복 매매하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렇게 내가 장설을 해서 돈을 벌지. 그냥 들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 종목 여기까지 왔어요. 거리랑 동반해서 최근에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보여야 되겠죠. 뭘 볼까. 그렇지. 장부. 장부.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 얘를 보는 거예요. 얘를 보는 거예요. 자, 보시자고요. 자, 여기 봤더니 뭐라고 쓰세요. 대조주 지분이 27%입니다. 합격. 대조내요. 소장님. 유등 비율과 부채 비율이 아까 진입유주과 전혀 달라요. 얘는 이렇게 똑같이 반드시 키 맞추게 하다가 여기서 좋아졌습니다라는 거죠. 이때는 안 했겠죠. 이때는 했을 수도 있죠. 이때는요. 나도 중립이에요. 관망이겠죠.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땡큐죠. 자, 그럼 여기 봐야죠. 자, 봐요. 자, 영업이익이 흑자이기만 하면 된다고요. 흑자. 매출 대비 흑자. 오케이. 되세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 유급을 본다고 그랬죠. 네, 부채 비율 유부율. 여기 부채 비율 유부율 이렇게 볼게요. 여기다 동그라미 칠게요. 이렇게 별표 하나. 자, 보실까요? 71%에 700%. 150 이하의 1000% 이상이니까. 어? 150이 안 되는. 150. 1000%가 안 되는데 유부율이. 아니. 150. 평균 150 이하의 1000% 이상이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150을 3으로 나누면. 50, 50, 50. 1000을 3으로 나오면. 330, 330, 330.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부채 비율 유부율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야, 얼마야? 그랬더니 뭐라고 쓰세요? 1900원. 어? 아까 수사님 6천 원대라며요? 아니. 1900원. 그러니까 2000원 잡자. 2000원 잡자. 그러니까 4000원이지. 그러니까 얘는 목표가가 3750원인 거예요. 아까 주봉에서는 직전구점에 6천 원까지 갔었어요. 아니, 그거는 신경 쓰지 마. 무조건 이거야. 반드시 지켜야 될.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될 우리만의 기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요. 꼭 지키고 가자. 그러면 힘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가볼게요. 자, 이 날 한번 볼게요. 이 날을. 자, 이 날이 1월 25일 날. 1월 25일 날. 얘가 0.07에 시작해가지고 있잖아. 마이너스 1%까지 빠졌다가 쭉 올라가더니 19.73까지 갔네. 그리고 12.7일에 끝났어. 자, 무슨 얘기야? 야, 야, 야. 고가가 14% 이상. 야, 종가가 7% 이상. 어, 그래. 이 안에 들어온 거야. 이 안에 들어온 거야. 됐죠? 그러면 잘 보자. 자, 이 날 가만히 있어. 이 날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날 어떻게 하는 거냐. 잘 봐요. 자, 이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화면 갑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 여기. 자, 0에서 7, 14. 그리고 여기 10% 부회의 발동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여기 분봉해서 7% 안에서 바로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3.5가 발생해야 이 지점이 매수 위치가 되는 거고요. 매도는 어디서 하느냐. 아, 여기 정적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이 나오면 여기가 우리는 매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봤듯이 그 종목에 분봉이 어떻게 생기느냐. 궁금해요. 궁금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궁금해요. 이렇게 생겼죠. 보이실까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그렇죠? 어, 3.5 오버슈팅. 그럼 이때 매도해도 된다고요. 여기가 14%니까. 이해 가셨어요? 얘가 0이요. 얘가 7이고 얘가 10이요. 얘가 3.5요. 쉽잖아요. 이틀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훅! 그러면 매수. 두 번째,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왔을 때 매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와 같이 매도 신호 아니면 과열 구간이라는 표시가 되면 이때 매도해도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날짜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뭐요? 이 친구예요. 자, 보실게요. 얘는요. 어떻게 됐냐면 자, 1.78에 시작했다가요. 살짝 빠져 0.43에 끝났어요. 그래서 무려 27.84%까지 갔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끝났어요? 21.83에 끝났어요. 27.84까지 갔다가 21.83에 끝났다고요. 오, 괜찮죠? 그렇죠? 보이시죠?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음, 그러니까 주붕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틀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틀에 들어가야 돼요? 자, 이 틀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분붕에 여기가 0이고요. 그다음에, 자, 보세요. 7%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14%입니다. 그리고 7%를 반 나눴더니 3.5도로 하는 거예요. 반드시 7% 안에서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정적 변동성이라고 만들어놨죠. 그분들께서. 그분들께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물론 10가로부터 3.5, 0으로부터 3.5, 3.5를 시작해서 7까지 가면 3.5죠. 여기까지 가야 여기가 매스위치고 그다음에 매도는 여기가 매도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예? 우리가 한번 또 분봉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와, 멋지죠?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 종목을 지금 보셨듯이 이 종목을 가져다 놓고 3,750원 갈 때까지 이렇게 분봉에서 갑자기 거리랑 동반해서 탁탁 움직일 때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빠지면 감사합니다 하고 추가 매수하시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3.5, 3.5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위치, 그러니까 14%는 넘기지 마세요. 거리랑. 그리고 이후에 보이시죠? 어쩌면 이렇게도 이쁘게 차트를 만들까요? 물론 매도했는데 이러고 더 갔겠죠. 아니요,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오늘 얘가 시가보다 약간 밀린 그 지점에 시작해가지고 14% 금방에 이런 매도 신호가 나오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자, 아이윤인. 이 날은 어땠을까요? 자, 이 날도 볼게요. 자, 보세요. 2.16이 시작했네. 그러더니 쪼르륵 밀려서 살짝 1.68 갭상한 거죠. 그랬다가 29.02까지 갔었어요. 오, 땡큐. 감사하죠. 그리고 13.67에 끝났습니다. 거래량 볼까요? 3.740, 1만 6천 중. 우와, 좋아요. 됐죠? 응, 오케이. 좋아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한 번 더 봅시다. 분봉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캔들이 이렇게 발생해서 여기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매도요. 그런데 웃긴 게 매수가 이 안에서 발생하지 않으면 이것도 가짜야. 오케이? 이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항상 이 안에서 오버슈팅이 일어나야 돼요. 시가입니다. 시가. 그럼 이 시가는 뭘 의미할까? 이 시가는 뭘 의미할까? 어제 종가 대비 3%를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3% 안에서 시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하는 매매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는 이날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놀랍죠? 그렇죠? 여기가 14%입니다. 이게 0, 7, 10.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좀 더 가. 이 고동색 화살표 나오면 여기는 과열 구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고서 거래량이 현저하게 뚝 떨어지죠.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3, 7, 5, 0 될 때까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종목을 어디에 담는다고 그랬어요? 관심 종목. 관심 종목. 관심 종목에 이런 종목을 담아놓고 매매를 하시는 거죠. 테마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공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시. 여러분들. 대전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꼭 참여 부탁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어서 또 책 GPT와 관련된 테마주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해보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남시간 고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